Q.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하셨지만 사실 9살을 통해서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내신 거 아니시대요? 한 번도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정은 나이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나이 차가 나지만 신장의 어떤 시스템이 차이를 좀 가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 신장이 잘 어울려요 제가 듣기로는 평균 몇 발씩 어떻게 되요? 집사비를 제가 여쭙고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건지 원래 모습이 그런지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그런거 같은데 먹먹기가 있으세요 도화가 실제로 까칠하지만 그 속에 환한 길이 있고 공룡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 아주 잘 구경 주시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훌륭하시지만 실제로 모습도 아주 잘 구경하셔서 그런 귀여운 여러분들이 잘 살려보니까